너야 우리 액기가 보내자 그래! 우와 어? 쟤 뭐야? 녹았잖아 응 어떡해 우리 그럼 손에 안 묻는 슬라임을 찾아볼까? 손에 안 묻는 슬라임? 응 그럼 어디있어? 여기있지 클레버TV 우리! 안녕! 클레버TV의 성욱나이입니다! 자 오늘 뭐예요? 오늘은 여러가지 슬라임들을 갖고 왔어요 새로운 슬라임들을 소개해볼건데요 얘는 유리처럼 유리 슬라임 어? 손 보고있어 손 보고있어 손 뱉는거 아니에요? 유리 슬라임은? 아니에요 유리처럼 두번째는 마그네틱 그러니깐 쇠로 만든 슬라임 어? 쇠? 네 쇠로 만든거예요 딱딱해요 오 이거는 그거예요 드래곤 슬라임이에요 오! 용이 나오나요? 네 용이 나오는거 그리고 이거는 온도가 바뀌는거에요 온도 그냥 물에 날때 만지면 색깔이 변하는거 아니야? 그런거 만지면 색깔이 변하는거? 네 다음은 요건데 이거는 그 레이저 있죠? 네 레이저로 쏘면 색깔이 바뀌어요. 글씨도 쓸 수 있고 치어판 다치우고 하나씩 다 돼요. 자! 자 먼저 뷰니 슬라이드. 맞아. 우와! 진짜 약간 단단해요. 단단. 우와! 약간 엿. 되게 유리가. 되게 엿 같아요. 이거 엿이에요. 아! 얘가 세게 하면 끊어지고요. 살살 하면 늘어나요. 맞아. 자 두 번째. 드래곤. 우와. 이게 근데 너무 좋은 게 손에 너무 아프게. 아아. 이게 엿게가 아프고 손에 너무 아프셔서 되게 좋아요. 지금 약간 롱비넬 같아, 롱비넬 색깔이. 레이저는 뭐예요? 레이저를 쏘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바뀌어? 우와! 타르기! 블루 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눈꼽 그려볼게요. 이거 슬로우맨. 그 울라풀. 슬로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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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도. 이거는. 색깔 기억하세요. 이건 따뜻한 물. 따뜻한 물. 기억하세요. 색깔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 안에서 한 번. 우와! 뭐야 색깔. 차가운 물 넣었을 때. 한 대편. 좋아. 한 대편은. 색깔이 더 부동색으로. 바뀌네요. 우와! 엄마 색깔. 우와! 우와! 손댁 부분. 손댁 부분. 손댁 부분. 손댁 부분 이렇게 됐어요. 반대로. 반대로. 우와! 갑자기 그렸어요. 갑자기 그렸어요. 갑자기 작가님이 촬영하다가 소리 질렀어요. 빨리! 3, 2, 1. 게다가 이걸 만지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은. 우와!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우와! 예뻐요. 마지막 슬라임입니다. 새. 새로 만든 거. 어우! 되게 딱딱해요. 색깔이 이미 세. 우와! 지금까지 만졌던 거. 슬라임. 살면서. 가장. 딱딱한. 살면서. 새로운 것들이. 네. 이걸 갖고 도는 게 진짜 힘드네요. 근육 생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슬라임 소개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이게 뭔가. 단단해요. 이게 여기서 제일 단단한 거. 1위. 1위. 전 제시간 배운 건 역시 온도가 바뀌는 슬라임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에요. 우리 클래스 여러분들은 어떤 슬라임 제일 좋은지. 댓글로. 날려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끝. 끝내주세요. 그러면. 안녕. 되게 빠르다. 아무튼 mehr. 네. 그거 나이 하고어. 아. 때문에